하 3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45페이지에 나와있구요. 원문입니다. 번양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1. 더운 물 한말에 노르카루 3대를 휘저어 항아리에 담고 하룻밤을 지낸다. 2. 배자루에 걸러 찌꺼기를 버린다. 3. 쌀 한말을 가루로 내어 쪄서 넣고 3일만에 먹는다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배자루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 배자루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 배자루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